ZS 태형이는 뭘 해도 캡처 타임이지 맞아 태형이는 인생의 캡처 타임이지 그지 만화 크로즈에 보면 이 머리 한 이... 린다만이라고 있어요 린다만이 맞지? 맞지? 쌈 제일 잘한다 얘들아 자연스럽게 댓글 반응 확인해야 돼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윤기 오빠 소원 들어주세요 네? 갑자기? 야 너무 자연스럽다 갑자기요? 아니 손을 흔들어줘 그래도 소원 들어달라고? 소원 들어달라는데 아니 그렇게 소원 들어달라는 게 화날 일이야? 갑자기 소원 들어달라는 걸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하는 이런 머리가 됩니다 오우야? 근데 꽉 출방에 출방해 얘네 레슬링 선수 중에 이런 모양이에요 토들 같아 토들 이런 머리 언제든 짜보고 싶다 자 재욱 재욱 너의 머리가 내 하루보다 밝아졌으면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잡아주세요 아 뭐지? 나 이런 거 봤는데? 태형 오빠 너의 머리카락은 브로콜리 같아 나는 브로콜리를 좋아한다 브로콜리 입니까 칠면조로 오세요 칠면조 어디지? 태형 내 머리가 새 둥지가 다 너무 귀여워 태형오빠 밭 아저씨 같아요 그러니까 담아저씨였어 담아저씨였어 그래 어 꼬불었다 quiera 빅 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너무 귀엽다고 그런 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